이야 한남대교 드라이브 한남대교도 멋져요 오우 아니 얘가 가라고 이야 한남대교도 구름이 이쁩니다 오우 저 멀리 원 베일리가 저 멀리 보이네 어우 너무 멀다 저기 보이긴 합니다 죽입니다 한남대교 황강 원 베일리 저 멀리 보입니다 아유 와 구름 그림 같은 하늘 이야 정말 끝내줘요 날씨가 진짜 아주 예술입니다 예술이네요 아아 가자 갈까 오늘 금요일이니까 야외 가야죠 야외 아유 팔이 아파서 이야 이쪽도 한강이 이쁩니다 이야 한강이 이뻐요 한강 한강 한강이 너무 이쁜데 교통체증이 너무 아유 오우 예 가자 자아 가자 자율주행 자율주행만 믿는다 오우 자율주행 잘 되고 있어요 이야 원 베일리 너무 잘 보입니다 이야 오우 오우 원 베일리 원 베일리 오우 좋다 날씨 이제 오우 엄청나게 더운 날씨가 이제 끝난 것 같아요 끝나고 이제 시원한 가을이 오고 있습니다 일단 공기가 오우 후덥지근한 날씨가 이제 끝나서 오우 고속도로 달리고 싶네요 오늘은 고속도로를 달려서 진짜 양양을 갈까 양양을 갈까 속초로 갈까 양양을 갈까 강릉을 갈까 거기서 거기인데 아 배가 왜 고프지 양양을 갈까 양양을 갈까 양양을 갈까 양양을 갈까 좀 더 고민해 보겠습니다 예 오늘HA 좀 안 오우 예 어 아 보건 senators 했다 얌 깡깡 깡깡 깡깡